현재 진천상공회의소가 교육과 행사, 국가시험 등을 진행하는 업무 공간입니다. 출범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세 차례나 옮겨가며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 협소한 공간 탓에 전용회관 건립 요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사할 때는 여성회관이나 군청이나 아니면 한전회의실을 빌려서 모든 교육활동도 하고 의원총회도 하고 했습니다. 진천상인은 지난 4월 경매에 나온 건물을 낙찰받으면서 전용회관 마련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해 전전긍긍하던 중 2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결과로 추가 모금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들어설 진천상의회관은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전문 교육시설과 함께 바이어 상담 등을 위한 멀티미디어 회의실과 국가자격 검정시험장, 기업제품 전시홀 등이 들어섭니다. 일자리와 실무, 산업재해 등의 전문 교육과 수출기업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진천상공회의소는 지역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진천군과 경제도시 선포식을 함께 개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자세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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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